공포방송 넘버원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밤 와.. 옛날 친구 와..뭐야? 와..진짜 옛날식 아까 누가 부쇄식이 있지? 이게 진짜 오리지널 부쇄식이야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진짜 오리지널 부쇄식이야 안에 물이 엄청 찼어 금액 와..밧질로 만들어놓은거야?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와..뭐야 이거? 이거 뭐 만들어놓은거 같아 와..뭐야 죽이요? 끼십니까? 죽이요? 죽이요? 같이 움직여?! 와..뭐야? 와..빨질뻔했어 와..큰일 날뻔 했다 깜짝이야 뭐야? 뭔소리야? 여긴 뭐야? 여긴 또 공간이 있는데..잠깐만 뭐야? 이쪽으로 이어졌구나 저기에도 문이 있고.. 여기는 샤시문인데.. 저기에도 문이 있고 뭐야 이거? 오..기어날뻔게 무슨 병풍이 있대? 병풍 뒤에 뭐 있는거 아니겠지?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누구세요? 잠시 신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신호 좀 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누구세요? 이 안에 누구 있나? 잠시 신호 좀.. 우와..잠깐만.. 뭐야? 누구세요? 둘.. 잠깐.. 우와아.. 참 прибły 잠시만요 누구세요? 자유 잠시만요 잠깐 빠져 잠깐 빠져 거기 누구요? 넌 뒤에 하지마세요 거기 누구요? 거기 누구요? 거기 누구요? 거기 누구요? 와..잠깐만.. 뭐야? 거기 누구요? 하지마세요 왜그래 이거..잠깐만.. 너도 방금 봤어 너도 방금 봤어 뭔가 궁금한거 위에 있는거 나 방금 봤어 뭔가 궁금한거 위에 있는거 나 방금 봤어 뭔 소리야? 이거 조금 뭐가 이상한데? 뭔 소리야? 뭐야? 뭐야? 양이야? 애기소리만 안 돼 나 애기소리만 하면 진짜 여기서 나갈거야 나 태아령은 감당하기 힘들어 내 딸 내 딸 너 듣고 얘기하냐? 지금 내 딸이라고 있어 방금 어떤 여자가 이거..잠깐만.. 이러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남자라고? 아저씨 잠깐만 소리의 근원을 찾아 일단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보자 여기다 아..잠깐만 여기 뭐야? 진짜 말 그대로 애기용품은 안 보이는데 뭐지 이거? 이 집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잠깐만 나..잠깐만..뭐야? 나..잠깐만..뭐야? 잠깐만 잠깐만 나 닥살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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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닥살됐어 진짜 미쳤어 엑스레이 그거는 사진 같은데 뭔가..불룩한.. 아..깜짝이야 잘못 봤나? 그냥 그래 별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 뭐가 많이 있어 잠깐만 갑자기 바람인가? 더 깜짝이야 잠깐만 이거 뭐해? 왜그래? 잠깐만요 어? 어? 잠깐만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가지 마시고 우리 얘기를 해요 잠깐만 어머니! 어머니! 자기야! 어머니! 어머니! 뭐지 이거? 왜 그러시죠? 이유가 있으신거 아닙니까? 어? 잠깐만..어디요? 여러분 집중! 잠깐만 여러분 방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보여? 어디있어요? 잠깐만요 보여요 아까쯤에 문었던데 거기있어요 장난 쪽 장난 이제 그만 치세요 어디 쪽이죠? 인형 쪽이에요? 장난 그만 치시고 어디 쪽이죠? 높은urpose 랩입니다 엄청나게 어디 가는지 아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에도 있어 나 주사 봐 봐봐 완전 새하게 질려있는 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되는 여자 불 켜지 맙시다 잠깐만 담배 자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네 모습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 얘기를 좀 해요 울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애기가.. 아파? 우리 애기가 아파? 아.. 애기가 아파요 울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울지 마시고 와.. 닭살.. 조금만 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하던 얘기..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물론 힘든 거 아니니까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저.. 저한테 마음속에 있는 얘기.. 뭔가.. 예? 그만 우시고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기운이.. 이상한데? 미쳤어.. 미쳤어.. 누구야? 남편이.. 누구야? 누구야? 당신이 내가 장난친 거지? 이리 와 그래.. 저분이 장난쳤을 리가 없다니까 안돼 안돼.. 때렸다.. 잠깐만.. 그렇게 말하자면 제가 안나가죠? 저한테 항상 그렇게 하면 안나가죠? 제가.. 첫 꺼지라고 해주세요 빨리요 그러면 나갑니다 저는 좀 거칠게 다뤄주세요 네.. 첫 꺼지라고 해주세요 거칠게 좀 다뤄주세요 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쏟고.. 넘나가 된다.. ..때리.. .. 사기.. 안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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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